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티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이벤트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먼저 저희 이벤트 문제로 드렸던 시제 두 문제의 정답과 해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너무 중요하고요. 이 문제의 정답을 제대로 맞추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이 문제 너무 어렵다, 오늘 시험 좀 이상했다, 같은 시제가 두 개 나온 것 같다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시제 문제가 정리가 안 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문제가 시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A, B, C, D 네 가지 선택지가 전부 다 동사고요. 그 다음 선택지 안에 ing로 끝나는 아이가 세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을 봤더니 빈칸 문장에 if 과거나 if 과거 완료가 없고요. 우리 그냥 if 있다고 무조건 가정법 문제는 아니에요. if 현재가 있다면 이때는 가정법이 아닌 시제 문제가 될 거고요. 우리 얘가 조건절이 되잖아요. 시간 조건 부사절 더하기 현재 시제는 항상 미래 시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제 문제로 나올 수 있고 if 뒤에 과거나 과거 완료가 나와야만 가정법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정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냥 이것만 없으면 되나? 헤드로 문장이 시작하거나 월디디로 문장이 시작하지 않음으로 얘는 100% 시제 문제가 되겠죠. 헤드로 시작하거나 월디디로 시작하는 문제는 가정법 도치로 여전히 또 가정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됐거나 얘는 시제 문제다. 그렇다면 얘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완료 시제인지 아닌지 보아주셔야 하는데 완료 시제인지 아닌지는 우리 기간의 표현 확인하셔야겠죠. 기간의 표현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for이랑 since죠. for since 말고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힌트가 for이나 since고요. 자, since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얘가 언제 시작한 거냐가 바로 이 since 뒤에 있는 힌트가 돼요. 자, 다시. since 뒤에 시제가 만약에 현재다. 그러면 현재부터예요. since 뒤에 과거 시제가 있다. 그러면 과거부터예요. since 뒤에 미래는 올 수 없겠죠. 왜? since도 시간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쓰면 미래 시제 같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우리 얘는 언제 끝났는지가 아니라 언제 시작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since예요. 그럼 since가 알려주는 건 뭔데? 얘가 알려주는 건 단 하나. 완료 시제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료 시제니까 일단 ing로 끝나지 않는 d 지우고 완료 시제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선택지 안에 b이 있어야 돼요. b이 없는 b 지우고 a 아니면 c입니다. a는 과거 완료 진행이고요. 그 다음 c는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자, 우리 완료 진행을 결정하는 건 뭐죠? 과거 완료 진행은 과거까지예요. 부터가 아니라 현재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야 그게 과거 완료 진행이고 현재 완료 진행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현재에 끝나야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끝나야 그게 현재 완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시작한 시점은 있고 완료 시제라는 건 알겠으나 언제 끝났는지 내용이 있나요? 언제 끝났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해서 현재 완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스 과거 시제는 과거에 시작했다라는 완료 시점을 알려주는 아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아무런 끝난 시점에 대한 힌트가 없다. 끝난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게 충족이 되어야지 말하고 있는 현재까지로 현재 완료 진행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보자마자 얘는 시제 문제구나 라는 건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A, B, C, D 전부 다 ING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가정법의 가능성은 0이겠죠? 그래서 시제 문제가 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얘가 완료 시제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시제인지. 그러니까 완료 진행인지 단순 진행인지를 구분을 해볼 건데요. 이때도 우리 FOR, SINCE 중에 SINCE가 있네요. 그래서 B, N이 들어있는 I가 정답이 되어야 하고 B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보고 과거 완료 진행이다 라고 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얘는 뭐예요? 어차피 SINCE 뒤에 있는 ARRIVE THREE DAYS AGO 그냥 과거예요. SINCE 뒤에 있는 과거는 우리 앞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고 과거 완료 진행 골랐어요 하시면 앞 문장 보고도 1번 문제 보고도 과거 진행을 고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 접근을 하신 거고요. 자, 일단 했던 그대로 SINCE 더하기 과거 시제니까 얘가 우리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완료 시제가 들어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언제까지냐. 끝나는 시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시작하는 시점은 도착. 이때가 과거예요. 3일 전. 이때부터 언제 끝났는지 이때가 언제인지 미래면 미래 완료 진행 될 거고 과거면 과거 완료 진행 될 거고 현재면 현재 완료 진행 됩니다. 3일 전에 도착해서 하루 전까지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렇다면 그 부분 언제까지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부분에 I THOUGHT 라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내가 생각했다. 나는 잠을 더 자야 한다고. 왜냐하면 나는 잠을 못 자왔기 때문에 잠을 못 잔 게 언제까지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2. 생각하고 있는 시점인 과거까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절에 있는 시제 뭐 슈드 슬립은 힌트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얘는 어차피 현재 과거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현재 과거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조동사고 이 주절 뒤에 지금 대시 생략된 거겠죠. 이 주절의 과거 시제가 언제까지 잠을 못 잔 건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과거에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절 시제인 과거 THOUGHT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D가 정답이 됩니다.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할 게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이냐 현재 완료 진행이냐 미래 완료 진행이냐를 결정을 해주는 건 전부 다 뭐다? 얘네는 언제까지인지 끝나는 시점이 미래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을 결정해 주는 힌트다 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렇게 정답을 받으신 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다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10분을 뽑아보도록 할 거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 감사해요. 중요한 건 우리 뭐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알려드린 시제 결정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실제 시험에서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 2, 3, 4, 5, 5, 6, 7, 8, 9, 10 10분인데 지금 이메일 안 적어주신 그냥 참가하신 분이 두 분 계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10분 이렇게 10분은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에 우리 주소 3종 세트 아시죠? 성함, 주소,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저에게 답장으로 오늘 저녁까지 이왕이면 꼭 오늘 저녁까지 보내주셔야 제가 또 이걸 넘길 수 있어서 이거를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제 정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시고 저는 또 다음번에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뵙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까지 2분과 쭉